조선일보는 지난 2월, 공주보의 수문을 연 뒤 지하수가 고갈됐다며 말라죽은 파와 농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가뭄 피해 사례를 보도한 곳은 공주보 인근의 쌍신동.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민들의 시름에 젖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농작물이 말라죽는다고 보도한 마을. 비닐하우스에는 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로에는 물이 가득 차있었습니다. 이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파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파가 무성하게 자라는 농장 바로 건너편에 파가 말라죽은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공주보 수문을 연 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로 그 농장입니다. 얼마나 가물었기에 파가 말라죽었을까.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물었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가 보니까 파밭에 와 보니까 선생동 감만 이래요. 옆에 파밭은 잘 자라고 있는데 옆에 누구네 꺼? 바로 옆에 떨어진 마을단 앞에 있는 파밭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 그건 노지는 잘 자라지 비용하였으니까 선생님 댁에 가봤는데 거기도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네 물 있으니까 잘 자라지 물 주니까 수학은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은 작년 5월달 6월달 아 그러면 작년 봄부터 농사를 안 지으신 맛이에요? 그럼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신 맛인데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도도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갈게 바짝 마른 이 파들은 지난해 봄 공주보의 수물을 연 뒤 자라지 않아 수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임천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문에 여기가 이번에 보 열고 나서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나와가지고 망쳤어 망친 거예요 이게? 근데 수학은 작년 5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17년도 수학도 안 했다니까 말라서 크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 믿어 수학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 안 크는 걸 어떻게 수학이야? 크지를 않아서? 그럼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그럼 근데 제가 볼 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밭에 파들은 잘 크고 있는데 이 밭만 안 되고 있다는 건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되지 얘 참 물이 안 됐네 물을 쥐야 이게 크는 거 아니야 농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수로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 이 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일까? 양수기나 파이프 같은 걸로 저쪽 수로 왔는데 끌어오기는 힘들어요? 안 끌어오면 되지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그 옆에서 좀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럼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옛날에 다 저기서 풍어댔던 겨 그런데 지하수가 이제 이렇게 팠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밀어간 거지 뭐 거기서 물이야 갖고 올 수 없겠어? 아 물 여기도 있어 아 여기로 내려가 여기 진짜 있네요 그래 보의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수위가 떨어질 경우 강가 농경지 아래에 고여있는 지하수의 수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대강 주변의 농경지는 농경지의 지하수는 강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강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지하수위도 동반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지하수와 강과의 관계입니다 2017년 11월 환경부는 백제보 등 금강보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보에 가두었던 물이 빠지면서 금강의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백제보 인근 부여의 농장에서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따뜻한 지하수로 난방을 하는 수막 재배를 하던 중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난방을 하지 못해 냉해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여의 농부들은 공주와 청양의 피해 농가들과 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 농부들은 피해가 없다며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호박하고 오이가 다 얼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닫았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을 때 청양군 농민하고 공주시 농민들하고 부여군 농민 이렇게 세 군데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1차 때 그런데 회의 때 오셔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청양군하고 공주시민들이 우리는 영향이 없는데 우리 여기 왜 불렀냐 그러고 2차 때부터 참여를 안 하셨어요 결국 부여의 피해 농가들만 대체결을 꾸려 정부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백제보를 개방해라라는 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정부는 피해 농가에 보상을 한 한편 지하수 수위가 떨어진 마을에 공동 관정을 파서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볼을 해체하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야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네요? 하지 않네? 그래서 이게 겨울에 우리는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아 지하수가? 지금 공주에서 주장하는 게 안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깊은 샘물이 그러려면 관정이 고장난 거지 도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정만 고치면 되는 건데 관정을 고치든지 아니면 물길이 막혔으면 물길을 똘튼지 이번에 4대강 조사평가단은 백제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군과 농민들은 정부와 협상을 벌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제보 주변 농민은 독주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백제보의 완전 개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그러나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과 상시 개방 후에 농업용소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큰 틀에서 강이 흘러야 강이 산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당장 농사 짓는데 불부중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용소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해서 이런 협약들을 만들어낸 거죠 강도 살리고 농가의 피해도 막는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가 엄청 요구했어요 제발 그냥 손으로 사인만 해줘라 농업용소로 개선하고 나서 열겠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써주냐 그거 대부도 했어요 공주도 그거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환경부한테 갖다 주면 환경부에서 공주 시장, 농민 대표, 환경부 장관 도장 딱딱 찍어준다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주보 개방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우성면 접수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면사무소님하고 지금까지 접수된 게 없다고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접수된 게 없다고요? 민원 접수된 게 없다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언론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못 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데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악의적으로도 생각하자면 또 삼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중 보상이 어떤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래 준서를 성토하면서 보상을 받았죠? 모래 팔 때 또 보상을 받았죠? 예 물이 부족하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달라 행정적으로 안되면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 뭐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게 되면 반대가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보상의 폭이 커지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챔도 파주고 했겠지 해 줬는데 또 지랄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에서 했던 일을 보상 사먹고 이런 데에서 하천 농사짓 먹던 사람들은 맞아요 퇴직금 비싸게 받았잖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이 X봐 나 지금 하우스 농사짓는데 물 달려서 못 짓는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늘어지고 자꾸 하는 거지 이게 그분들도 좀 뭐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이명박이가 퇴직금 많이 들었어 옛날에 강가에 하천 농사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잘 받아먹고 하우스 앉는 사람도 많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공주와 부여 지역에 지급된 보상금 자료입니다 각종 항목으로 공주와 부여 지역에만 약 27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많게는 2억 가까이 평균 한 5천만 원씩 해서 한 400명의 농민들에게 이 보상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아마 좀 그 보상을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뭔가 조직적인 다른 뭔가 거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에는 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적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유능진 씨의 경우 농사를 일부 짓지만 탱크롤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민대표 자격으로 정당과 언론에 공주보 개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저 평목민장 유농진입니다 공주보 닫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농사꾼 농사직께 공주보 닫아주시고 달력운영 회원에서 공주보 diagnosis 막내 여기 오픈 예리ös